참 나라 상황이 여러분들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대법원에 의해서 여러분들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명령을 받았던 통진당 멤버들이 대거 이번에 제도권 정치로 이렇게 진입하는데 민주노총 을 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장악을 했네요 이 통진당 세력들은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윤정권을 끝내자 이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마스란 그런 세력도 테러 집단이지 않습니까 테러 집단이지만 어떻든 서한지구나 그다음에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들을 설득을 해 가지고 제도권 정치권으로 진입을 해 가지고 최대 정당이 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다수가 하마스를 지지한 거 아닙니까 제도권 정치권으로 진입을 해 가지고 피에로를 제치고 뭐죠 그다음에 본인들이 권력을 진 다음에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위 친북 종북 세력들이 이제 얼마든지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세력들이 선거를 지금 장악한 거 아닙니까 선거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역대 교육감 선거에서 현장을 여러분들 장악하는 데 선거 부정이 크게 도움이 됐지 않습니까 민주 노총이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된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은 관과했겠지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여러분 1년이 최대지 않는 시점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은 민주노총의 여러분들 금속 노련에 고위직을 지냈고 그다음에 민주노총의 지지를 전폭대로 받는 천창수 후보가 조작값 35%를 가지고 여러분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 당선된 거 아닙니까 윤 정부가 등장하고 1년이 최대지 않는 시점에서 우파 교육감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덕분수 100장당 35장을 여러분들 훔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35장을 훔쳐 가지고 여러분들 그거를 전부 다 천창수 후보와 함께 밀어줘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뭔가 아닌가 대한민국의 선거가 친민주노총 계열의 사람들이 위해서 장악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제가 이미 다룬 바가 있습니다만 창원시 성산구 선거 에서는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 사이 여러분들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단일화가 안 돼 가지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의 여러분들 국민의 힘의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덕분수 가운데 25%를 훔쳐 가지고 어떻게 배분했습니까 정의당한테 60% 주고 그다음에 민주당한테 이런 몇 프로를 줬습니까 40%를 준 거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증거는 뭔가 아니까 대한민국 선거 를 사기를 치는 세력들이 완전히 뭡니까 민주 노총의 찌칼부대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제도권에서 완전히 이렇게 친북이나 종북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수당 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이 이러면 전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 악 하고 소리 내면서 그때 반성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경기 동부 출신이 민노총을 장악했다 3년 임기 민주노총 위원장의 양경수 현 위원장 이 선출되었고 조합운수가 100만 명이 넘는 조직에서 불법 강경투쟁 을 제공해왔던 사람이 연임하게 된 것이다 계속해서 이제 정권을 코나로 밀어붙이고 대규모 여러분들 집회를 통해 가지고 압박을 하겠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민주노총의 시대착오적인 투쟁도 또 간첩사건에 경기 동부 투쟁도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오래 가지는 왜 못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사슬이란 것이 그냥 이렇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많이 하는 겁니다 민주노총의 시대착오적인 투쟁도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오래 갈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했기 때문에 민주노총 출신들과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대거 제도권 정치권에 진입하겠죠 왜 선거 결과를 이 사람들이 만드니까 2020년 4.15 총선에서 강기윤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여러분 사전 투표 득표수를 25% 훔쳐 가지고 60%는 정의당이 가지고 40%는 여러분들 민주당이 가지도록 배분하는 힘 을 누가 가진 겁니까 선관위 내외에 여러분들 압력하는 선거 사기 세력 들이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조작값 사용했겠죠 조작용 pc에서 조작값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 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정권 끝장내자 경기 동부 출신 민노총 위원장 재선 는 통진당 세력이 민주노총 을 장악한 겁니다 그런데 통진당 세력이 이런 민주노총만 장악한 것이 아니고 민주노총과 여러분들 대한민국 선거 사기 세력끼리 일치된 그런 길을 가기 때문에 교육현장이 다 장악 됐고 교육현장에서는 인권조례 같은 게 통과되고 교육현장이 엉망진창 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게 되면 그 현상 너머 에 그런 현상을 낳게 된 뿌리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뿌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건데 그냥 현상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러분들 상황이 지금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양 위원장은 당선 직후에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노동자의 새로운 희망을 세우자 양 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민주노총 내 nl계열의 패권주의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민주당도 패권주의 민주노총도 패권주의 그 사람들이 다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패권주의로 끌어가는 것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 하에탈림이 사람이나 살아가면서 위기의식과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데 좀 산다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 절체절명의 위기 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셨네요 긴장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긴장감이 위기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미래도 대비할 수 있고 실수도 줄일 수 있는데 나라가 완전히 나사가 풀려버린 겁니다 조금 먹고 살게 됐다고 . 그래서 뭐 윤리고 도덕이고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선거까지 엉망진창이 된 건 뭡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좀 조용하게 그냥 넘어가자 뭐 이런 식인 거죠 어쨌든 이 민주노총의 하마스 사례를 들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선거 사기를 이용해 가지고 제도권 정치 권에 진입해 가지고 이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법도 만들 수 있고 제도도 만들 수 있고 정책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뭐 바닥이 얼마나 여러분들 크게 타격을 받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